안녕하세요. 저 얼마에요 그러면? 39만원이요. 타이어 저 39만원이요? 한 짝에? 네. 타이어 한 짝에 39만원입니다. 비싸니까 그렇죠? 비싸니까 이거 못쓰겠죠 이제? 세거 껴도 이거랑 잘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요? 안되려나? 오죽으로 이대로 타고 다녔잖아요. 네. 하나만 갈까요 그럼? 이미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. 진짜 먹고살기 힘들다. 타이어가 주저앉았어 터져서. 울밟아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더 갈아야되겠다 타이어. 근데 운전 어때요? 안좋아요. 네. 아인애. 아icana. 아이언. 아늑이살이살이살이살이살이살이 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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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lk. 자여리구만이살이살이 살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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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